과연 중랑천 박효신은 실력자일지 음치일지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잘해 내가 알아 못할 것 같기도 하여 박효신 씨 아닌가요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노래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이제 박효신은 끝났지 못해야지 못해야 말이 맞는 거죠 연기 잘하는데 연기 아니야 연기 못해야지 못해야 말이 맞는 거죠 준비 없이 비를 만난 것처럼 준비 없이 비를 만난 것처럼 준비 없이 비를 만난 것처럼 아무 말 못한 채 너를 보낸 뒤에 한동안 취한 새벽에 잠을 정하며 너를 그렇게 잊어보려 했어 아니 저거 관측이에요 이거 집안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널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어떻게 해요 어떡해 사랑에서 달려 헤어져도 진짜 잘해요 사랑에서 달려 헤어져도 늦었겠지만 너의 맘 아프게 했죠 진짜 잘하네 바보 같은 날 용서해줘 오우 예 오우 오우 아아 오우 노 오우 예 단 한 번만 허락해 준다면 나를 믿고 와 돌아와 준다면 언제만 말하고 있던 그런 사랑이 되어 너를 지켜주고 싶은데 오우 막했다 막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랑천 박효진은 실력자였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이런 건 대체 어디서 이렇게 맨달을게 데려오는데 정말 중랑천 박효진 현재 실시간 검사 1위에 1위에 올라오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가수가 꿈인 가수 지망생 스물다섯 살 고승평입니다 가수의 꿈을 중학교 2학년 때 눈의 꽃이라는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요 아우 시시해 아 사람이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 가수의 꿈을 키워준 그 눈의 꽃 한 소절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끝없이 내리는 새 하얀 눈꽃들로 우리 걷던 이 거리가 어느새 변한 것도 모르는 채 환한 빛으로 물들어가요 아우